2023년 7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 제이제이 그리프토라이브는 올트먼과 샘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볼텐데요. 어제 오늘 외신들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마치 뉴스 경쟁을 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뉴스를 쏟아 냈는데요. 그 얘기를 좀 주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암호화폐와 관련이 좀 있구요. 그리고 샘올트먼은 인공지능,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자체도 지금 인공지능적인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머스크는 또 트위터의 소유주죠. 그래서 트위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코인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샘올트먼은 월드코인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일반화 됐을 때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써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그 결제 기능 같은 걸 넣어서 트위터를 위챗과 같은 이른바 슈퍼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코인의 진심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원래 두 사람이 또 친한 관계구요. 지금 샘올트먼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돈을 넣기도 했고 그 재단의 멤버이기도 했죠. 그러다 이제 둘이 갈라섰는데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진 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샘올트먼의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샘올트먼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제 올트먼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됐을 때에 인간들에게만 주는 그런 코인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한국에 왔을 때도 월드코인 프로젝트팀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래서 샘올트먼 자신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아주 일반화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입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 월드코인을 이용해서 채워주는 그런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말씀이 오브스라고 하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홍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로 인간임을 증명한 후에 거기로 월드코인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반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위터 얘기를 합니다. 트위터를 슈퍼앱으로 만들 거다. 그런데 이 슈퍼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사용자들이 메시지도 전하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물건 구매도 하고 그 앱에서 바로 결제도 하고 또 친구들 간에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슈퍼앱. 위챗이 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 카카오에도 일부 그런 결제 기능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슈퍼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페이팔을 만들 때부터기 때문에 20년 전입니다. 페이팔을 만들 때에 이미 이런 걸 생각을 했었고 페이팔의 이름으로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까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사들였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엑스코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거를 트위터하고 합병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트위터의 로고를 엑스 모양으로 만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를 트위터 사용자들이 잠시만요. 트위터 사용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 아니다. 로고를 파랑새에서 엑스로 바꾼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뭐냐면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140자 정도의 단문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고 몇 시간짜리 동영상도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올릴 수가 있다. 그림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트윗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는다는 거죠. 트윗이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으로 이 새가 조잘조잘 거리는 거니까 그래서 파랑새라는 로고를 X라는 걸 바꾸고 X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일론 머스크가 계속 꿈꿔왔던 이 슈퍼 앱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언론 자유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게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수개월 내에 그러한 금융적인 수단을 트위터 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파랑새는 없다. 파랑새하고 빠이빠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구상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샘 올트만은 인공지능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의 월드코인을 얘기하고 있고 머스크는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써 결제 수단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결제 수단의 하나로 지금 예상되는 게 도지코인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잠깐 그러면은 샘 얼트먼의 월드코인 홍채 인식하는 실제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한 발만 앞으로 가시고요. 한 발만 앞으로 가시고요. 여기 있어요. 하다가 누르시고요. 한 발만 더 앞으로 가시고요. 이번엔 좀만 더 가까이 가시고요. 이제 드셨고요. 네 드셨고요. 두 번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초록색 1 나오고 여기 다 돌아가면 검은색 카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월드 아이디가 발급된 겁니다. 정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월드코인을 보면 오브스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자기 홍채를 스케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으로 앱을 설치해 놓으면 이 오브스라고 하는 이 기계가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가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을 통해서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현해 본 분들은 아마 어제 8개인가 그 월드코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계정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월드코인 오브스 장치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이 코인을 한번 이 오브스 장치를 좀 빌려가지고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홍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복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에 한해서 사람인 걸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홍채의 정보를 왜 수집을 하는 거냐. 이 홍채가 예를 들어서 실제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계정을 작동시킬 때에 이 월드코인이 지갑을 매니지먼트 할 때에 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홍채를 도대체 입수를 해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데 반드시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홍채 인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샘올트머리 정말 세계 지배를 하려고 사람들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월드코인이 유틸리티가 별로 없는데 그 월드코인을 자꾸 왜 퍼뜨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월드코인에 있어서 이 코인은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코인이 어저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가격이 지금 2달러 정도 할 텐데 그리고 한참 올라갈 때는 3.3달러까지 올라간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옵티미즘 블록체인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월드코인이 어떤 유틸리티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샘올트만은 월드코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걸로 이른바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거냐 그럼 월드코인이 뭔가 밸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드코인의 밸류가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프토컨트 주경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도대체 오픈 AI나 채치 GPT를 예를 들면 토크나이제이션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거를 토큰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월드코인이 밸류가 생기겠지만 지금 월드코인은 아무런 밸류가 없는 빈 껍데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들었느냐. 이제 샘올트만 자신은 이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코인 자체가 어떤 밸류가 있는 코인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의 도지코인을 과연 결제용으로 채택할 것인가 소랑설레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특히. 지금 월드코인도 얘도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하지도 못하거든요. 불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샘올트만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미국 밖에 살고 있다. 그래서 월드코인의 성패가 미국하고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도지코인을 결제용으로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적인 게 있습니다. 예전에 메타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금융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못하겠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각 주별로 결제와 관련된 면허를 따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과연 그거를 도지코인을 할 건지 아니면 달러 거래를 하기 위한 용도로 허용될 수 있는 거는 달러니까 페이팔처럼 그럼 페이팔을 이용할 건지 몰라요.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이제 워낙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하니까 도지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데요. 도지코인은 사실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하드포크가 좀 역설적인 하드포크예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지만 도지코인은 무한대로 발행이 됩니다. 발행량이 제한이 없어요. 쭉 늘어나게 돼서 일정한 수준으로 발행량이 늘어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몇 개 지갑 안에 코인이 계속 중앙화된 코인이에요. 이게 퍼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도지코인을 정말 머스크가 결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워낙 도지코인을 좋아하는 거는 있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머스크도 그렇고 샘올트만도 그렇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머스크와 올트만의 코인에 대한 태도 뭐냐면 두 사람이 다 그게 월드코인이 됐건 도지코인이 됐건 암호화폐 서비스를 암호화폐를 금융하고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세상도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럴 때에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두 사람이 다 암호화폐, 코인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있죠.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새로 고민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레디 핑크가 블랙록의 레디 핑크가 이미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왜 새로운 코인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맥시들 입장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 백서 자체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P2P라고 하는 백서 안에 그런 철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JJ크립토라이브 시간에 블록미디어에 최창한 선임기자하고 같이 한번 이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이미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종찬력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건 금융이라는 거예요. 금융의 모습을 하게 된다. 알트먼과 머스크도 지금 금융으로서의 암호화폐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이미 그런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월트먼과 머스크 월드코인과 도지코인 중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대결을 한다면요. 저희가 블록미디어 텔레그램방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독자 여러분들은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은 머스크의 도지코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 월트먼하고 월드코인보다는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 쪽에 더 점수가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코인과 도지코인 둘 다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월드코인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이건 밈코인이야. 밈코인스러운 게 있어. 한때 유행이야. 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36%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월트만도 그렇고 암호화폐를 금융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있다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다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다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행이다. 이거 한때에 이런 얘기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어떤 대결 한때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친한 관계였고 같이 한번 손잡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완전히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대로 자기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챗 GPT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사람이 대결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금융으로서의 코인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오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오후 7시 강남에 있는 언커먼 갤러리에서 리플에 대한 모든 것 이번에 나온 그 리플 소송 판결 그 다음에 리플 렛저 의 여러가지 모습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리플은 어디까지 와있나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7월 31일 오후 7시 언커먼 갤러리 찾아주시면 좋고요. 이거 모멘토스는 라이브로 방송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멘토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인사동에 있는 코트에서 저희가 새로운 포럼을 출범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거를 토론하는 자리거든요. 8월 2일 오후 5시 30분 인사동 인사동 코트에서 토론하는 시간이 잡혔으니까요. 이것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인사동 코트 굉장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샘 월트만의 생각들 저희 블록미디어 기자들이 쓴 책인데요. 여전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샘 월트만의 월드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책 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지하고요. 여러가지 사실들 사이에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블록미디어가 신입 직원 또 경력기자 뽑고 있는데 컨택 골뱅이.co.kr로 이력서 많이 보내주세요. JJ크립토라이브 오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JJ크립토라이브는 오전 8시 오후 5시 두 차례 진행을 하고요. 진행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